셀럽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분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고생님과 고생님 추천과 즐겨찾기 한 분씩만 부탁해요 알죠? 자 오늘은 이걸 만드시면 돼요 혹시 세리랑 둘을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?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엄청 힘들 거예요 왜요? 뻥이에요 그리고 아시아! 잘한다, 잘한다. 우리 게 제일 맛있겠다. contextual 축구한 청춘을 먹어요. 저는 탈비찌개입니다. 고개 하트 내 사랑 샌리님에게 14개 사랑을 드립니다. 샌리 계주와 같이. 그리고 볶음 김치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먹으면서 건이가 방송을 시작한 계획이랑 방송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뭐라고요? 시작한 기기에는 저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언니들이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돌볼 수 있어요. 그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. 그럼 이민이는? 저는요. 미국에서 너무 심심하고 주변에서 전열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너 bgm 진짜 잘할 것 같다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? 미국에서? 똘끼 배출하면 똘끼 배출할 때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진짜 핑계해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. 음~~ 심심해서 똘끼를 배출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요. 그럼 우리 건의 방송 목표 딱히 막 그런 높으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잘 방송하고 싶어요. 음~~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조용히 조용히 사실 어그로랑 사실 악플들이나 조금 이렇게 장난치는 글들에 많이 건의가 좀 지쳤나 보다. 음~~ 지금 건의한테 필요한 거는 따뜻한 말과 조용히 응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. 맞지? 이건 뭐랬.. 처음부터 어그로 필요했었어? 안 귀여워. 사랑하네. 진짜 나도 사랑해. 음~~ 그러면은 우리 예민이의 방송 목표는 팝이! 아~~ 팝이! 팝이를 딸려면 어떻게 해야돼? 실업 콘텐츠가 있어야겠죠. 그치? 실업 콘텐츠 저는 야외 방송 이거 근데 진짜 한국사람 나랑 같이 다르거든요. 아예 근데 뷰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가수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상한 노래를 엄청 부르고 외국인한테 가서 어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너한테 한국 노래를 들려줘도 되니? 이런 거 오른만에 외국인들은 약간 어? 어떡하지? 이런 분위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. 일단 쓰면서 노력을 해야 뭔가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? 그건 맞아요. 그 날 방송이 꺼지면 오늘은 데뷔게시판에 가서 합의 신청서를 먼저 쓰는게 순서일거 같애 이렇게 빨리 그치? 그러면은 파트너비즈에 간 데 한걸음? 자 그러면은 이제 건의 주 콘텐츠와 방송시간 저의 주 콘텐츠는 음악, 소통, 빵 여러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고정시간을 7시로 잡았어요 시작하면은 미니 저는 사실상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송시간이 고정시간이 조금 힘들어요 아! 발풍도 터지기 힘들겠다 네 버퍼에다가 방송시간까지 일정치 않다면은 힘들어야죠 자 그러면 본인의 롤모델 비제이 이건 전에도 말했는데 시원한데 시원한데? 어떤 부분이야? 1년 넘게 되셨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잘 1년동안 잘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맛있어 보인다는거지 그리고 되게 좋죠 우리 이민이 롤모델 비제이 저는 사실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그냥 양팡님처럼 해석 가야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양팡님 양팡님처럼 양팡님 콘텐츠가 재미있고 야방도 자주 하시고 좀 뭔가 이렇게 코믹하면서 털털하면서 이런 느낌이나 그렇지? 국제적인 양팡님이 되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응 국제적 양팡 자 가볼게요 와 미치만 큰일났네 여러 포크도 좀 사야! 와 31 갔던 애구나 와 진짜 나 참고 30 오 20일이었으면 20일이었으면 대박이었다 20일이었으면 대박이다 와 와 와 이번에는 드레스룸에서 방송을 켜주세요 에스셀리 플러스 빨간색 하트 카드 이미 12개월 전개 후원하였습니다 12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날 다시 보고도 그댈 아무렇지 않네요 웃으라 하지 말아요 이제라 하지 말아요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그 당시 길었던 짓고 어둠 밤사이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아 맞다 셀리 유튜브도 구독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려요 가니 유튜브도 구독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려요 유튜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라고 relax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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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셀럽도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